관심장이 방떠지게 허세가 잘해! 허세! 허세가 있어요! 되게 세다고 생각해요. 세다고 생각한다? 네, 경험 다 해봤다. 오, 다 경험을 해봤다. 예를 들면 이거 한 번 했는데 나 100번 했다. 맨날 했다. 가끔 하면 맨날 했다. 항상 했다구. 내가 17대 1로 싸웠어. 그런 느낌이에요. 뭔 소리야? 발에서 제일 처음이야. 집도지였다. 진짜 그랬잖아.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. 다 해봤다니까. 충분한 순순하고.